네트 라운드2 준비 됐나? 지난번 소닉 2X에 이은 라운드2입니다 복수를 하러 왔어요 어? 잠깐만 소닉이 살아있었어? 소닉 친구들의 복수를 위해 제가 직접 이 게임으로 들어왔군요 오케이 여긴 어딨는 거야?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 잠깐만 여기는 못 가는 건가? 이거 찔리면 어떻게 되는데 아 아 아 아야 아 일단은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군요 또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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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흥 웃기고 있네 니가 내 귀요미 티즈 그리고 내 깜보 너클즈를 죽이고도 무서울 것 같아 닥터 에그면 어쨌든 모르겠고 넌 내 세계에 있다고? 아니야 내가 직접 찾아온 거야 아무도 여기 없다고 무서워해라 그런 걸로 내가 쫄 것 같아? 포기하라고 유지 이 녀석 이거 맛 좀 봐야지 오슴도치 휴닉에 몸통 박치 한번 맞아 봐야 정신 차리지 너 으윽 으윽 아살복 안돼야야t 아이 피지컬 이슈 심각하네 이거 이래서 친구들 복수 가능하겠네 너 그냥 바로 아 난 느낌 왔다 어 그러네 카운트다운인가 보구나 이게 1 일 됐쓸 이제 오는건가 소닉 EXE와 만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 초대왕 링코인 이거 뭐야 또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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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탈이었구나 어? 이거는 여긴 그 처음 그곳으로 넘어왔는데요 죽음의 언덕 어허허허허허 테일즈 형님 미안하다 구해주지 못해서 그래도 너의 죽음 절대 잊지 않을게 소닉 EX2인 자식 박살내버리겠어 그리고 또 다른 희생당한 각종 동물 친구들 어? 계셨네요? 너 여기 있었구나! 이녀석! 너 어디가고 있는거야? 그래 나는 저기 뭐냐 널 없애버릴거야! 어? 잠깐만 어어? 잠깐x3 어?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.. 쉽지 않아 어어어 어, 쉽지 않네 elles 오케 패턴 팍했어 야 두개 두개 남았다 아아 아아 오케오케 아아 큰일났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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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그는 어? 이곳은 너클즈가 당한 곳이잖아 그때는 여기 오 이상한 차원으로 넘어갔는데 여기도 넘어가죠 설마 이상하지 그렇지 않니? 어어? 여기도 뭐하는 곳이야? 어? 어라 어라 어라? 아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고? 오우 일단 숲에서 잠깐 정글탐험 한 번 하고 온 것 같은데요? 또 그 굉장히 그 불길함 그 자체에 아하하 넋걸져 너의 몫까지 분명히 진짜 복수해줄게 내가 가자 어 갑자기 바닥이 피바닥으로 바뀌었구요 이번엔 또다시 배틀 뜨는건가? 아 아 두개가 아 이거 링을 조금 아껴 먹어야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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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갖고 승리한다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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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무조건 먹어야돼 일로와 아 아 링 하나는 소중하니까 나 나 나 나 안되네 링 으흑 아 아 할 수 있어 집중해 링 살려 링 살려 링 살려 살려 오케이 이리와 이 자식아 안되지 뭐야 사라졌어 뭐하는 곳이지 또 새로운 곳에 넘어온 것 같아 아 여기 설마 그 에그맨 닥터 에그맨은 솔직히 뭐 죽든 말든 상관없긴 하거든요 딱히 흐흑 너무 말럼심이었나 아 그래 이왕 하는거 니 복수도 살짝 껴줄게 닥터 에그맨씨 이 녀석 소닉 EXE 찾았다 너 저 오 뭐야 슈퍼소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배틀할 준비가 되었나 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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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슈퍼소닉이 되다니 너무 멋있네요 이리와 빵 어 야 잠깐만 이거 잠깐 어 화면이 할 때만 점점 더 커지냐 어째 어어어어 이리와 으악 그만해 어디까지 커질샘이야 이거 야 이거 슈퍼소닉인데도 배틀이 끝나지가 않아요 어 갑자기 어 슈퍼소닉 변신 끝났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지 어 살았어 할 수 있어 와 슈퍼소닉 겁나 빨라요 왔다 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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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왜이렇게 날래 이리와 파리채 한번 파리채를 한번 잡아보자 녀석아 어딜 도망치려고 까불고 있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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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빨라진다 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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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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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했고 아니 그 테일즈랑 전부 다 살아난거야? 하아 정말 다행이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부활의 기회였네요 얘들아 형 왔다 예이 오 동물친구들도 전부 다 살아났어 예이 좋아 선생님 EXE 클리어하고 소닉의 세계는 다시한번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고마워 휴지 너 덕분이야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라 친구들 어? 아니 꺼져